어제가 첫 시간인데 오늘이 끝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복음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해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복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국은 뉴 에이지에게 완전히 잡혀있습니다 뉴 에이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사단이 하와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프리미에서는 미국을 또 많은 인재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존에는 많은 인재들을 장악했습니다 예, 뭐 하는 거 아시죠 모여서 접신하는 귀신들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미국을 유대인이 장악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굉장한 많은 정신질환자 마약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날마다 총기 사고 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이 거의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유럽이 거의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목이 찌르냐고 물어봤더니 확실하게 마약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 도중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남미, 아프리카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많은 것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가 있는데도 전 세계는 어려워지느냐 왜? 많은 나라들이 발전하는데 정신질환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선죽은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모든 사단의 힘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가 이것을 체험한 자가 나오면 분명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어제 이게 1강입니다 이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건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건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직 하나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란 단어 하나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진 초대교회는 전 세계를 살면서 이걸 지금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제 강의였습니다 남미, 특히 중남미, 특히 파나마 와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 한 명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고 난 뒤에는 더 큰 열매를 났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바울이 죽고 난 뒤에는 로마가 보고만 가렸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을 못 했어요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거 말하고 갔다니깐 지금 들으면 세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왜 막으려고 했겠어요 이 사탄이 로마를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열 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250년간을 핍박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보호만 된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보호만 된 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비밀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정글이 나게 될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데 잘 자란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는 마약하고 숨어서는 병이 시달리 저는 선진국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이 사단은 이 사단은 선진국도 망하게 하고 남미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근세를 결박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재앙을 맞겠다고 그리스도를 맞겠다고 이거 아는 사람이 나완고요 그 이후에 마틴 루트가 나온 거예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개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중남미 보고 말입니다 지금 열한 개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한 개 나라를 여러분이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시켜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시켜라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체험시켜라 역사에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조금 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는 날 모든 허감은 결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은 살아나게 됩니다 아니 저 마가다락방이 모인 저 사람들이 세 개를 살린단 말이냐 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니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는 세계보고말을 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된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로마가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쓰셨냐 누구를 하나님을 쓰셨냐 예수 믿는 자를 쓰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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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 것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이 은약이 감남산 은약입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인이 될 것이다 정인이 될 것이다 여기 마가다락방은약 여러분이 세 개만 붙잡으면 돼요 에이 무슨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로마다 우리는 로마다 우리는 강대국이야 우리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약 가진 사람 가지고 세계를 보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를 가지고 가시는 추역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은약 붙잡고 많은 사람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은약 붙잡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중남미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근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이 은약 가진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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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걸 기다린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데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예수님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이마연 예수님이 하신 장소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장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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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realmente 사람들이 wide desarroll 예수님 사단 얘기 왜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answering 제가 답해 주겠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질문입니다 사단이 New Age 시대를 만들어서 미국 장악했습니다 사단이 프리미이션을 일으켜 유럽과 미국 장악했습니다 사단이 통합 종교를 만들어 유럽과 미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남미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사단이 자살자를 만들고 사단이 테러와 전쟁하는 사람을 만들고 사단이 전 세계를 마약으로 빠뜨리는 것 그리고 귀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 현장을 단 한 번도 안 본 사람 성경책을만 읽은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비밀로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오늘 붙잡으면 무엇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으셔야 됩니다 이87 요셉이 가보니까 에급이 준비되어 요셉이 가보니까 보디바레 집이 준비되어 요셉이 감옥서 갔는데 장관이 준비되어 요셉이 감옥서 갔는데 바로 왕이 준비되어 요셉이 감옥서 갔는데 바로 왕이 준비되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랩는데 일곱 명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실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미 베드로가 사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삼천명을 준비해 놨어요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은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바울이란 사람인데 하나님은 로마스 16장 사람을 준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못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기다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놨으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뭘 기다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회가 하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은 조그만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실 것이다 성경을 몇 군데 전거들겠습니다 사동예시벨장 19절입니다 스테반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세계보고말을 준비하십시오 초대교회가 환란당했는데 하나님은 세계보고말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계보고말을 준비하십시오 믿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와 있는데도 몰라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나 같은 사람이면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없는 초대교회에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실이 y la promesa de Dios se cumple sin falta 보세요 전 세계로 전 세계로 복음이죠 79년에 무슨 일 났습니까 로마의 폼페이 폭발합니다 복음을 막던 로마의 폼페이가 화산 폭발합니다 어떻습니까 로마는 완전히 복음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있는 겁니다 영원한 백그라운드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가기도 전에 배경이에요 그렇죠 여기 파나마 사람 있습니다 파나마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여기에서 칠레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칠레 나라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페루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페루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세 가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프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 얘기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는 이룬 것 아니다 시작이다 우리는 일을 많이 했냐 나는 아무 한 거 없다 시작이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산업이 그리스도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목회가 그리스도 발견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쓰임 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 잡으려고 간다 그랬죠 위에서 부르신 소망을 향해 달려간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 빌리프 3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약을 깨달으면 가기도 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행고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거니까 왜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오직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감남산 은약과 마가다락방 역사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는 게 아니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몸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집이 허물어지면 우리 집에서 나오잖아요 내 몸이 너무 오래되면 영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단의 백성은 지옥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그 나라를 말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지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도전해라 정인이 될 것이죠 serás testigo 뭐의 정인입니까 de qué va a ser testigo 마가다락방에 주는 능력의 정인이 될 것이다 el poder que recibe una 프로젝트 alto embargo serás testigo de ella